왠 니가 세자빈 무엇을 관여하였느냐? 왜? 그때 저는 모른다고만 답하였사옵니다. 왜냐면 해송발랑 몰랐으니깐요. 나중이야, 늘 각각 없는 갈땅에 올라앉아 피눈물을 흘리시는 서방님을 보고서라. 아바마 마켄터한 죄를 지었다. 전 대장에게는 죽을 죄를 지었다. 내게도 여느 남자에게도.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셈이냐? 그 죄를 무엇으로 다 갚을 셈이야?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요도. 저는 사방님을 선택할 것이옵니다. 천벌을 받게 된다 할지언져. 죽어 치옥불에 떨어낼지언져. 그 내 선택은 후회하진 않사옵니다. 너를... 너를 벌할 것이다. 너를 벌하지 않으면 그 일에 가담한 외척들의 죄도 물을 수가 없다. 어린애 너를... 저를 벌하시는 것은 나게 받겠사옵니다. 하지만... 서방님과... 제 뱃속에 있는... 서방님의 씨를... 벌하지는 맛이 없어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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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... 뭐라고 하였느냐... 방금... 뭐라고 하였느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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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컷! 표지 좀 주세요. 표지! 민아야, 민아야, 민아야. 민아야, 민아야. 누나를 맞게 해 드릴게요. 야, 민아야, 민아야. 네.